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해당해 오셨네 위대하신지 위대하신지 남네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큰 귤을 입은 가달든 빛이 뜨니 공예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의 교통이 되게 화려하시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해당해 오셨네 위대하신지 위대하신지 남네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큰 귤을 입은 가달든 빛이 뜨니 그 예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의 교통이 되게 화려하시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으로 사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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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